꼭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돈을 저장해 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태풍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 태풍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부동산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게 그나마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가 정말 핫하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1기 신도시에 더 집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실상 진짜 돈이 되는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부동산의 부동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찾아오는 형태의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의 특성들을 갖게 되는데 이 부동성으로 인한 여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과 과정이라고도 하고 어떤 필터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동산에서 어떤 현상을 얘기하나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이 3기 신도시를 선택할 것이냐, 1기 신도시를 선택할 것이냐 이론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상으로 그냥 큰 거를 좀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를 표현해 봤고 조금씩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만약에 어떤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가 있어요. 고소득자들이 살았는데 이 아파트가 이 30년 노후화 되겠죠. 고소득자들은 더 좋은 아파트로 가게 되고 이 고소득자들이 살았던 이 노후된 아파트를 저소득자들이 살게 됩니다. 고소득자, 저소득자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도 이건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즉 이 낡은 집을 저소득자들이 들어오고 고소득자들은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것을 하향 여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후된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새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프라나 어떠한 도시기획 같은 경우는 다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그럼 반대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상향 여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어떤 현상이냐. 이 저소득자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하게 되고 노후된 아파트에서 좀 더 좋아지는 아파트로 고소득자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상향 여과라고 하는데 그러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향 여과나 하향 여과나 이런 현상 없이 그냥 새로 지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말 그대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택청약의 가점이 높으신 분들 3기 신도시를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확률은 두 가지 영역에서 나눠볼 수 있겠죠. 이것이 진행에 대한 확률. 무슨 얘기냐면 지정은 되었지만 그 지정의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 지금 진행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거의 확정적으로 공공개발로 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긴 가겠지만 이 진행에 대한 확률도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보상, 협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내가 여기에 당첨이 될 것이냐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경쟁률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십 대 수백 대 일 이것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완벽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즉, 그래서 두 가지의 확률 정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죠. 그렇다면 1기 신도시, 일산, 산본 이런 1기 신도시들 우리가 1세대 신도시들을 보게 되면 1기 신도시의 특징을 보자면 일단 하향 여과가 이루어진 형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는 고가의 아파트로 고소득자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아파트가 2, 30년 되다 보니까 낡아지게 되고 주차 문제 많아지게 되고 도시가 좀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자들이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향 여과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기회로 보입니다. 곧 상향 여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향 여과가 되어서 5억짜리 아파트였던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상향 여과 현상을 통해서 15억에서 15억짜리 아파트로 만들어지게 되면 상향 여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고소득자들이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볼게요. 이게 진행될 확률은 신도시가 진행될 확률보다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인프라들이 깔려있고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그 지역 내에 사람들 이미 있는 주택에 또 새로운 주택이 들어가는 형태고 살고 있는 집주인들 물론 뭐 임대를 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자기 재산 증식이나 아니면 삶의 질, 길도 넓어질 테고 주차장도 많아질 테고 주변 시설들도 새로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삶의 질도 높여지기 때문에 상향 여과 현상을 통한 저소득자들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신도시가 새로이 개발되는 형태보다는 확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확률은 주택청약에 대한 당첨보다는 훨씬 더 높게 되겠죠. 왜? 이것은 이미 집주인들이 정해져 있고 플러스 일반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유입할 수 있는 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 기존 소유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으로 인한 분담금이 부담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주택청약을 통한 당첨보다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다렸다 3기 신도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1기 신도시에 대한 이러한 상향 여과 현상을 통해서 향후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 상당히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 3기 신도시나 미디어에서 다루는 투자처만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1기 신도시의 지가 상승에 대한 상향 여과 현상을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에 어떤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형태의 지금 투자처를 많이 찾고 다니실 테고 이미 1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어떤 개발에 이런 것들을 통한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여과 현상, 여과 과정, 상향 여과, 하향 여과 이런 현상들을 이론적인 베이스로 삼으시고 지금 투자해야 될 곳이 3기 신도시인가 1기 신도시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시는 분이라면 이런 기준으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 용도라기보다는 새로운 아파트로서 내가 주거할 목적의 용도가 더 크시다. 그리고 지금 무주택자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청약에 대한 가점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기간은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의 가점도 높지 않고 무주택 기간도 짧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수익 현실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그러면 3기 신도시의 개발 형태를 기다리기보다는 1기 신도시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